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윤영섭 기자, 김우현 기자입니다. 조문경 기자, 김두현 기자입니다. 현현수 기자, 구민정 기자입니다. 뒷담화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취소는 물가에 얇아지는 지갑. 저축할 돈은 없는데 나갈 돈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저희가 현명한 소비와 알뜰한 저축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금융과 유통을 미하여 금주통이 유통과 중화학 파헤치기 유아파 팀입니다. 안녕! 산업과 관련된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슈들 많이 전달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재테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릴 주부팀입니다. 저희 재테크 주부팀은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주식과 부동산의 기초 상식부터 꼭 알아야 할 최신 트렌드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이슈부터 또 미처 보도하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새로워진 뒷담화는 추석 지나고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만나요. 망광부 안녕!